자 우리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3월 학평. 예전에 이 3월 학평 시기는 3월 첫 주 이렇게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그 3월 학평의 의미와 또 우리의 준비 상황이 많이 희석이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요. 이번 3월 학평은 3월 말에 치러져서 어느 정도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 바로 이 3월 학평의 의미는 우리가 11월 수능을 위한 첫 게이트였다는 것이죠. 물론 3월 학평 점수가 수능 점수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이건 열심히 하라는 얘기고 절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번 3월 학평은 여러분들이 작년에 수능에 대한 어떤 난이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또 올해에는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도 기추가 주목이 될 텐데요. 역시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수능의 경향은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해설강의 이전에 짧고 굵게 총평을 드리고 바로 해설강의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난이도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 난이도는 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시기에 맞게끔 생각한 겁니다. 특히 우리 수능 열렬인들 그러니까 N생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고 이 정도 적당하고 쉽네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고3 수험생은 아무래도 실전장에서 부담감을 갖고 치르다 보니 같은 문항이라도 또 실전장 완전히 상황이 다르죠. 특히 우리 수능 열렬인들 기춘문제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랍니다.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문제를 아무리 시간에 제한을 두고 한다 하더라도 편하게 자기가 문제를 푸는 것과 실전장에 앉아서 치르는 것은 완전히 판이하죠. 즉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과 실전장에서 시험을 치르는 능력은 어느 정도 별개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 문항을 풀 수 있어 라는 그런 안이한 짓은 절대 안 됩니다. 어떤 긴장되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라도 숨 쉬듯이 들숨과 낮숨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듯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묻지 않아도 스스로 자연스럽게 나오듯이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기에 맞게끔 난이도는 중상 정도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등급별의 그런 상황을 보더라도 특히 수능 열렬인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점수가 이렇게 높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편하게 문제를 풀어서 그래요. 자, 그다음. 이런 경향 이 부분이 가장 여러분들이 기추가 주목이 되죠. 그래요. 작년 한 해에 6평이라든가 9폐라든가 특히 수능이라든가 어떤 뭐 살인자 문항 내면 안 돼 뭐 이랬기 때문에 이런 고난도 문항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거 없이 어떻게 변별 확보될 거냐 했는데 아주 훌륭히 그런 변별 확보가 이루어졌죠. 바로 1, 2페이지에서 시간 잡아먹는 악귀에 홀릴 거냐 말 거냐라는 것이죠. 결국 이 시간 지연 여부가 변별 확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앞에 굉장히 쉬운 문항들 존재하면서 뒤에 이제 정말 송곳, 칼날 같은 도끼 같은 문항들이 4페이지에 존재했었죠. 자, 그러나 지금은 4페이지 그렇게 공들여서 어려운 그런 문항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이 살인자급의 문제였었다면 지금은 살인 미숙급의 문제. 왜? 앞에서 시간 낭비해버리면 4페이지에 가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수능장에서 작년에 경험했던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듣더라도 아, 분명히 술술 잘 풀렸어요. 잘 풀렸다 생각했는데 4페이지 넘어가기 직전 3페이지 마지막 문항을 풀 때 시계를 보니까 4, 5분 남았더라. 바로 이런 부분이랍니다. 이게 정말 기가 찬 평가원에서의 변별 확보 능력이에요. 그래서 현 수능은요. 정말 길게 풀면 죄악입니다. 심플이 베스트. 절대 길게 가면 안 됩니다. 식정계 2줄, 3줄 하고 있어 잘못 풀고 있는 겁니다. 즉, 지금의 현 수능의 경향은 물론 물리학이란 자체가 이것이지만 이것이 더욱 두드러지게 물리량의 연결과 사고에 비롯된답니다. 그래서 이 복잡 계산? 아니에요. 이제는. 즉, 예를 들어서 이번 사물학편 같은 경우도 15번, 16번, 18번 그러니까 15번 같은 경우 전기력, 이거 전혀 계산 있는 것이 아니죠. 정말 사고력을 요하는 겁니다. 해석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가번에 이 그림 왜 줬느냐 우리에게 생각의 루트를 쓱 거쳐가도록 해준 겁니다. 또한 이 16번 식정계하고 연립방경식 길게 하고 이러면 절대 안 된답니다. 간단하게 가셔야 돼요. 역시 18번도 이게 좀 당황이 됐었겠죠. 이문항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심플하게 간단산수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M 1로 놓고 V도 1로 놓고 그렇게 가셔야 제 시간 내에 적정된 속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4페이지에 존재하니까 아무래도 압박감은 좀 있겠지만 평소에 연습 잘 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문항의 특성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수특 기반 자, 우리 수특 중요하다 합니다. 이제 후반부에 발간될 수능완성도 중요하다 합니다. 근데 문제점은 이런 수특에서 연계가 되었다. 수능완성에서 연계가 되었다. 하지만 결국 실전에서는 효용가치가 없죠.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수특수화는 성경책보다 더 많이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항에 대해서 왜 같은 상황이 전개되지만 연계된다고 했는데 생소하게 느낌을 받느냐 풀고 답내고 뒤 해설조학이라고 풀어봤어. 다른 문제 연습해야지. 이러니까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특히 수능특강은요. 개념사안이에요. 아주 훌륭한 문항집입니다. 문제집이에요. 올해 발간된 수특에 5번, 6번, 그리고 18번이 매우 농후하게 그 설정이 연결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5번 같은 경우는요. 5번, 6번은 일단 겉모수레기라면 세트문항이죠. 당황 좀 했을 겁니다. 그런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세트문항이 사실은 15, 6년 전에 그때 나오고 정말 오랜만에 나왔지만 크게 염려할 그럴 구성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러한 힘의 압력이 저런 평형상태에서 이 각기의 분석, 전체기의 분석 이런 부분들이 수능특강에 그대로 그 설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 책을 뒤져보시면 아, 이거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꾸몄구나라는 것이 느껴질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어려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 18번 같은 경우는 수능특강이 있다는 걸 체감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충돌의 운동 보존 파트에 이 칸이 이렇게 놓여 있고 몇 부위티, 몇 부위티 간다는 그 위치의 이동거리를 판단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문제를 풀어둔 수성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부딪히고 연속적 충돌이 생기면서 그때 산속에서 하던 방식이 이제 쌓여 있는데 여기에 눈치 까는 거죠. 숫자죠. 숫자죠. 이거 왜 줬는가 써먹으라고 무얼 써먹으라고 넓이가 이동거리 위치배나 직선 경로상에서의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걸 이용해서 바로 움직이는 충돌하는 위치라든가 그때 시각 동안에 어떤 위치에서 어떤 속도 간다든가 간단하게 산수도 지양하시고 짧게 가셔야 돼요. 이것이 수능특강에 있습니다. 올 한해 이제 극강 실전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할 때 제가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은 작년에 실전 모의고사처럼 극강 시즌 1, 2처럼 1, 2, 3처럼 정말 많이 울고 모을 겁니다. 제가 이 설정을 가지고 꾸미고 꾸미고 최소 좀 각 단원 주제에서 제가 생각할 때 좀 노림수가 될 만한 그런 부분은 제가 최소 두 번 이상은 계속 울고 모을 거예요. 하지만 문항은 자작이 되면서 새로운 문항처럼 보일 겁니다. 그 안에 설정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성으로는요. 2023년에 기출 기반이 된 문항들 그러니까 8번 이렇게 어려운 건 없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죠. 수특은 예전에 기출을 보고 이제 거기서 문제가 형성이 됩니다. 다시 이제 해당 연도에 출제를 진행할 때는 그 해의 수특치를 가지고 다시 또 연계시켜서 출제합니다. 그러니 결국 기출이 돌고 돌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출이 기출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사실 수능 특강에 있었던 그 해년도 있었고 작년 수능 특강 이사 23년에 이사 수능에 그 문항에 대한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 9번 같은 경우는 또 역시 2023년 작년에 9평에 있었던 상황이죠. 20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풀 끝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제가 얘기했죠. 2023년을 지배한 것이 있습니다. 역학에서 그것은 바로 평균 속도 SVT 가트 정의 역학의 상상바 항상 말씀드리죠. 바로 이 평균 속도는 황금 꼬리를 갖고 있어요. 중간 시각의 순간 속 어느 평가원 문제든 항상 이 부분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것은 작년만 비롯된 건 아닙니다. 그 전년도에 재작년에도 그러한 상황은 전개되고 있었는데 좀 더 노골적이었죠. 명심하세요. 지금이라도 평균 속도는 황금 꼬리를 갖고 있다. 항상 동시에 떠올려놓고 하세요. 중간 시각의 순간 속이다. 거기에 가트 정의 속도 변화 인식해서 처음 속 나중 속 거기다가 거리 얘기 나왔죠. 물론 SMVT에서 T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겠지만 결국 거리가 나왔다는 것은 알자임의 공간 위초가 크리스마스 제곱의 차 제곱의 차 바로 크리스마스 제곱의 차로 간단하게 처리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문항지에 제곱의 차는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또 11번 어려운 문항은 아니지만 결국 그래프에서 혼동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이 문항 같은 경우는 FT 알자임의 FT가 충격량 운동화 변환이다 이걸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학평의 시그니처예요. 이 문항들은 학평에서의 시그니처가 뭐냐면 결국 이런 거예요. 뭔가 신선해요. 그건 장점이에요. 신선합니다. 그런데 단점은 뭐냐 그러다 보니 우리가 생각이 좀 익숙지가 않아요. 쉬운 문제입니다. 어른 문항 아니에요. 까탈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산수도 그렇게 복잡하게 나가지 않습니다. 당황은 약간 했겠죠. 그러나 둘도 없이 쉬운 그런 다이오드와 전기율에 관한 얘기죠. 10번은 아주 훌륭한 문항인데요. 역시 약간 좀 신선합니다. 뭔가 동시 뭐 이런 일 나오니까 동시성이 상대성 이제 그 주제에 대한 문제를 떠올려갑니다. 바로 그 본질 본질을 보는 것이죠. 본질은 바로 빛의 이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공간의 길에 관한 상대적인 판단 해설 강의에서 아주 명료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수능 준비할 때 매우 도움이 되는 문항이랍니다. 그리고 15번 그래요. 아까 말씀했지만 이 위치 가번에 이 C를 놔둔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서 원하는 요구 조건이 있었습니다. 여기 거쳐가라는 거죠. 절대 퀄리티 있는 문항들은요. 허투루 설정을 주지 않습니다. 가번을 왜 줬는데요. 사용하라는 겁니다. 네. 간단하게 게이트가 열립니다. 자 그리고 19번 같은 경우도 당황했어요. 딱 학평 시그너처예요. 뭐냐 보통 우리의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그 고정관념이 휩싸일 수밖에 없죠. 보통 여기 이게 흡수고 여기가 방출이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아닌 또 하나의 경우는 이게 흡수가 되고 이게 방출인 경우 뭘 가지고 효율을 가지고 여기서 두 가지 경우를 골라라 이런 경우가 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20번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도 우리 기출 4대타구 업 560 560제에서 볼륨 2, 3의 학평과 이제 모평 쭉 준비되어 있는데요. 특히 학평문항들이 이러한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과 손실에 대해서 연습하기 너무 좋습니다. 자 쫙 설정 유형별로 모아놨으니까 우리 같이 확인하면서 연습 충분히 할 수 있죠. 제곱의 차 제곱의 차 간단하게 하면 여기 3부위 된다 그래요. 그럼 이 제곱차가 역학 보존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충돌하면서 운동하고 보존 나오죠. 왜? 마찰관 때문에 날라갔네. 그러니까 제곱의 차인데 날라갔네. 이것만 구사하면 이건 식전기하는 거 절대 아니랍니다. 네 이런 문항들이 바로 학평에서의 보통 많이 나오는 형식이지만 결국 여기 설정도 중요하게 인식해서 우리가 이제 202호 수능을 위해서 202호 수능을 위해서 202호 수능을 위해서 영양만점의 문항 바로 9번 한 번 나왔다 그래서 그거 아닙니다. 계속 이 설정들은 겉모습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강에서는 좀 바꿔놨어요. 이 문항을 바꾼 게 아니라 바로 작년의 구평을 그리고 또 10번 같은 경우도 아주 훌륭한 그러한 설정입니다. 결코 어려운 설정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4번 이건 뭐 어려운 상관관계도 아니고 처음에 알참이 제로였기 때문에 하지만 운동법칙에서 아주 전형적인 상황이고요. 16번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거 연립하고 길게 쓰고는 절대 안 된답니다. 짧게 가셔야 돼. 일단 해석하여서 보겠습니다. 심플지 베스트로 가셔야 돼. 그리고 18번 같은 경우도 역시 짧게 충돌 운동을 보존해서 20번도 마찬가지 이것은 이제 202호 수능을 위해서 영양만점으로 이 문항의 난이도에 좀 더 2플러스를 해야 됩니다. 좀 더 있는 상황은 연습이 좀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우리 극강 실전 모의고사라든가 기타 업 그리고 로테이션 엔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결국 문제 속에 파고들며 바로 문제를 정말로 말 그대로 곱씹고 지배할 줄 아는 그런 타임을 서로 소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심플지 베스트 길게 푸는 건 주약이랍니다. 바로 주요 문항 해석안에 들어가는데 주요 문항은 5번에서 6번 그리고 9번에서 10번 그리고 14에서 16번 그리고 18에서 20번 이렇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합니다. 고! 5번 5번